안녕하세요. 상상영어 최병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he New York Times Wednesday, April 22, 2020, 2020년 4월 22일 수요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한계에 대한 일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말했다. 그가 suspend, 대체로 일시 중단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자, 이민을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 몇몇 주지사들이 첫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뭐하기 위한 주를 다시 개방하다. 즉 여행 제한 조치 등을 철폐하다는 말, 이렇게 하기 위한 첫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President Trump announced a plan to close the United States to people trying to come to the country to live and work.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했다. 이런 계획을 To close A to B가 나옵니다. A를 B에 대해 차단하다. 문을 닫아버리다. B가 A에 못 들어오게 하다. 미국을 닫아버리겠다. 누구에 대해서 To people trying to come to the country.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나라 즉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To live, 살고 또 일하러, 살려고 또 일하러 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했다. He justified the drastic move. 그는 정당화했다. Dressing move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강력한 움직임. Moe라고 에서 내실 때 필요한 조치라고 Moe하기 위한 To protect American workers from foreign competition.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 외국 근로자들과의 그런 경쟁으로부터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정당화했다. Once 여기 once를 일단 모음하면 접속사 미국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하면 From the shutdown caused by the coronavirus outbreak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로 인해 발생한 이런 봉쇄 조치. 이런 것으로부터 미국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하면 이제 외국 근로자들이 또 막 쏟아져들어올 텐데 자 이들과의 그런 경쟁으로부터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조치라고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정당화했다는 말 In light of the attack from the invisible enemy 여기 invisible enemy는 보이지 않는 적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어떤 공격 이 공격을 고려하여 무엇뿐 아니라 As well as the need to protect the jobs of our great American citizens 이런 필요성 지킬 필요성 우리 위대한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지킬 필요성뿐 아니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침투 이런 것을 고려하여 Ms. 트럼프 wrote on Twitter late Monday night 트럼프는 월요일 밤에 밤늦게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하여 이런 이민 일시 중단 조치를 취했다는 말 I will be signing an executive order to temporarily suspend immigration into the United States 나는 서명할 것이다 Executive order는 행정명령 여기에 서명할 것이다 뭐하기 위한 to temporarily suspend 일시 중단하기 위한 이민 미국으로 이민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중단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다음 페이지 The announcement came only hours after the president and several members of his administration have presented lengthy and at times defensive explanations of the effort to provide states with widespread testing they will need to reopen the economies 이런 발표는 즉 이민 중단 발표는 came only hours after 자 뭐뭐 한지 불과 몇 시간 뒤에 나왔다는 말 The president and several members of his administration 대통령과 몇몇 그의 행정부 멤버들이 뭐 장관들 등등 이런 사람들이 had presented 발표한 후에 Lengthy and at times defensive 길고 이거는 조금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길다는 말입니다 장황하고 이렇게 그리고 at times 가끔씩은 defensive 이거는 이제 방어적인 그러니까 좀 변명적인 그런 설명을 발표한 후에 나왔다는 말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The effort 그들의 노력에 대한 설명이죠 뭐 하기 위한 To provide states with the widespread testing they will need to reopen the economies Provide a with B가 나왔습니다 각 주들의 뭘 궁금합니까? The widespread testing 광범위한 그런 뭐 검사 그러니까 검사 기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they will need to reopen the economies 그들이 즉 각 주들이 자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위하여 필요할 그런 뭐 그러려면 이제 검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검사도 안 하고 그렇게 뭐 덜컹 이렇게 또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일단 검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런 검사 기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을 공급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이렇게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이런 이민중단 발표가 나왔다는 말 And it followed announcements by a small group of governors 그리고 여기 있은 이민중단 발표를 말합니다 이것이 따라왔다는 말은 결국은 뭐 뭐 뒤에 나왔다는 말 announcement 이런 발표 뒤에 나왔다 By a small group of governors 소수의 그런 주지사들의 발표입니다 Led by three republicans in the south 남부의 세 명의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이 앞장을 섰는데 하여튼 이런 소수의 주지사들의 발표 어떤 발표? That 이하입니다 뭐뭐라는 발표 That they were taking the first steps toward doing just that 그들이 첫 조치를 취하고 있다 toward doing just that 이것은 앞에 경제활동을 재개하다는 말을 봤습니다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그런 첫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은 뒤에 이런 이민중단 발표가 나왔다는 말 아까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But the president's late night announcement signal his most wide-ranging attempt yet to seal the country off from the rest of the world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밤낮은 그런 발표 이것을 시그널하면은 신호를 보냈다 His most wide-ranging attempt yet 여기 예스는 지금까지 이게 최상급하고 이렇게 쓰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머무한 이른말로 씁니다 자 그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런 시도 중에 가장 광범위한 시도의 신호를 보냈다 어떤 시도입니까? To seal the country off from the rest of the world 자 seal, 여기 seal은 뭘 봉하다, 막다는 말입니다 봉쇄하다는 말이죠 seal, 뭐 A off from B 하면 A를 B로부터 차단하다는 말 자 이 나라적 미국을 나머지 세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차단하려는 그런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광범위한 그런 그 시도의 신호를 보냈다는 말 다음 페이지 In recent weeks, 최근 몇 주간에 걸쳐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aid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말했다 That 이하 Health concerns justified Health concerns는 보건에 대한 우려, 건강에 대한 우려가 이걸 정당화한다고 말했습니다 More, moving swiftly to bar 자 bar 하면 bar A from B가 나오죠 A가 B 하는 것을 막답니다 뭐, prevent A from B 이런 말 다, 이 bar 하면 원래 막대죠 막대, 막대기, 막대기로 꽉 막다는 말입니다 Asylum seekers, 망명 신청자, undocumented immigrants, 무서류의 그런 불법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from entering the country,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alarming, 놀라게 했습니다 alarming, 분사구문 Immigration advocates, 이민을 주창하는 사람들, 이민 주창자 이런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who, 뭐라고 말했습니까? have said, 이렇게 말했습니다 That means Trump and his advisors are using a pandemic to broaden hardline policies 트럼프와 그의 보좌관들이 이 팬데믹을 사용하고 있다, 모호하기 위하여 to broaden hardline policies, 강정정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다 Under the kind of executive order the president described 이런 종류의 행정명령 하에서는 어떤 종류입니까? The president described 대통령이 말한 이런 행정명령 하에서는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no longer approve any applications from foreigners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성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신청도 from foreigners 외국인들로부터의 어떤 신청 To live and work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살고 일하겠다는 그런 신청서 이건 합법적인 신청입니다 For an undetermined period of time 불확정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이런 거부하는 것을 성인하지 않는 것을 얼마동안 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무기한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불확정기간 동안 이렇게 성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Effectively shutting down the legal immigration system Effectively 사실상 shutting down, 차단하다, 막다 The legal immigration system 합법적인 이민 제도를 사실상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에처럼 하는 것은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The president has long advocated closing the borders to illegal immigration 대통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입니다 뭘 주장해왔습니까? Advocate는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Closing the borders to illegal immigration 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불법 illegal 그런 국경 봉쇄를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도 이렇게 되면 사실상 차단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